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레지던트 이블 7 바이오화자드 DLC 체험기입니다 어 이전에 1월달에 나온 DLC가 있고 2월달에 나온 DLC들이 있는데 음 제가 1월달에 나온 DLC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월하고 2월달에 나온 DLC들을 좀 몰아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주신 카르미네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어 금지된 동영상 악몽 침실 21 딸들이 이렇게 있는데 악몽부터 봅시다 총 덧 스킬 없이 아침까지 생존합니다 탈출은 여기서 끝 클렌시는 최선을 다했지만 잭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었습니다 지하실 계단에 끌려 내려와 내던진 클렌시는 여전히 곰팡이로 자극한 공기에 풀막힙니다 최근 문은 세차에 걷어뜨린 걷어 다듬에 말합니다 이제 내게 속이 끼켜줄 친구를 데려오니까 여기서 기다려? 여기가 어디지? 아 제발 아 제발 어 여기 그 방 아니야? 구급약 산탄 권총 유탄 천원 있네요 산탄이 낫지 산탄 만들고 산탄탄약 그리고 칼 하나 있으면 좋고 구급약 구급약 두 개 나머지 전부 총알 잠깐만 이 스킬이 뭐야 체력 업그레이드 치료 업그레이드 산탄총 업그레이드 80% 강해지게 할 수 있어? 우선 이렇게 합시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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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 아 개같은 거 아 오랜만에 해서 이거 헷갈리네요 자 자 자 새벽까지 5시간 다 이제까지 살아남으면 되는 거야 이제? 여기 있으면 되겠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그치? 어디 안가면 되잖아 여기 계속 가만히 있으면 되지 요 구석에 여기 이쯤에 뭔 소리야 아 온다 씨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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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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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왜 이래 어 잠시만요 이게 옵션이 어이 울트라 HD로 했더니 너무 녹네요 어 어 어우 바라카는거 봐봐 어우 어우 밥도둑아 아 밥도둑들 야 이 밥도둑들아 안된다 아 총알 없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버텨어 야 총알 없어 야 빨리빨리빨리 죽여야 된다 무조건 원빵이야 돈 만드는게 여러개야? 아 아 아 왜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놨냐 이거 어? 왜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놨어 게임을 어 이거 긴장감 장난 아닌데? 오우쉣 어! 안돼! 안돼 장전중이야! 어우 야 총알없다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총알 없어 총알이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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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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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왜?왜 멈춰? 아아 어어 안되지 안되지 빨리 장전해 빨리 장전해 여기가 죽지 않는다 부식룡에 얻을 돈이 없는데? 우선 총알부터 사자 총알부터 총알부터 우선 나가보자 다른 데로 아 다른 데 없네? 압축기 없네? 어 여깄다 여깄다 오케이 어 쉣 어 쉣더퍽 어 쉣더퍽 어 어 쉣더퍽 어 쉣더퍽 온다 온다 어 쉣 어 쉣 어 쉣 어 쉣 아 이거 1500원 언제 모으냐 뒤지세요 좀 어 쉣더퍽 어 미친 어 미친 어 미친 갓 어 미친 갓 어 이거 1500원을 어떻게 모아 미친 게임이지 이거 야 이거 1500원을 어떻게 모아 야 이거 1500원 어떻게 모아 무시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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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야돼 집에 가야돼 집에 가야돼 집에 가야돼 어 쉣더 쉣더퍽 쉣더 마우스갓 pas 어 아아아앗!!! 아아아..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해요 아... 어 죄송합니다 으악! 으아아아악! 어허! 뒤에 있어! 깨무서워! 헉! 어! 안 좋아! 뭐가 좋았어!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꺼져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연! 안 좋아연! 으아허! 어어허! 어어허! 꺼져! 저 왜 안 터져어어어?! 아! C.X 내가 걸어놓은 거야 내가 당했네 어어어! 사라져! 아아! 갓댐이! 갓댐이! 그렇지 나이스! 네이스 잘 쏜다 잘 쏜다x2 잘 쏜다x2 그렇지 그렇지 약 없다. 약 약 없어 약 아 잠시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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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어! 오우! 오우! 쉿! 오우쉿! 오오 쉿 오우쉿! 오!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오 어... 아냐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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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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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죄송 죄송해 죄송해 가드 가드 어떻게 하는거야 가드 까먹었어 가드 어떻게 하는거였지 가드 빨리 가드 어떻게 하는거였어 뭐야 무슨키야 아우 shit the fuck 어 잡았나 어 잡았다 어 오 잡았다 잡았다 와 오 shit 오 shit the fuck 와아 가드 키 뭔지 까먹었어 오 어우 어우 나 소화한대 아 어우 소관좋아 어휴 미친 어 여기도 있네 오 굿굿굿굿굿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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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빌어먹을 새끼들 어디서 나오는거야 야야야 좀 꺼지라 어 좀 꺼지라 좀 꺼지세 에 에 제발요 기절하겠어요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노이로제 개자식들아 어 힘들어 죽겠네 총알도 없구마 총알도 없구마 지금 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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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봐라 좀 아 총알없다 아씨 커터칼 커터칼로 해야된다 이제 어 이제부터 쉬버리야 이제부터 4 아너야 푸흐흐 fez 4이 endangered 경진 governments 하고 suggests 3 ù 0 2 그리고 2 아 잠깐만 총알을 넣고 총알을 넣게 해주라 아 총알을 넣게 해주라 총알을 넣게 해주라 까지고 오 마이 가시 아 이 지긋지긋한 새끼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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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앓랩 포 앓랩 오 마이 가시 아 이 총을 딴걸 만들어야되나 아 뭐야 이거 꺼져 포 앓랩 su 투 투 의지 왜왔어 저 돼지 왜 왔어? 너 왜 왔어? 왜 왔어? 야 니가 오면 어떡해? 아 니가 오면 어떡해? 이걸 어떻게 깨냐? 이 쓰레기야 이 쓰레기 어떡해 이봐 이걸 어떻게 깨니? 이 쓰레기 미친 가면 갈수록 총알을 하나씩 사야되나봐요 가면 갈수록 그 조그마한 권총같은것도 사고 다른것도 사고 이렇게 해서 해야되나봐 너무하네 너무해 그래 차라리 전기톱같은거 이런거 있었으면 좋았을건데 갈아버리기 그냥 그치? 아 이거 하는거에 따라서 보상으로 뭐 이렇게 주네요 새로운 아이템들을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게임이군요 꺼져 악몽이었어 자 침실 플레이는 뭡니까? 어떤 여자가 클렌시를 잡아 독한 냄새가 나는 뭔가를 클렌시 앞에 들이밀는 일입니다 뭐죠 이건? 어? 뭐야? 뭐야 이쪽 손 왜 묶여있어? 아우 아우 쉣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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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먹겠습니다 음 음 음 뒤주 냄새 네 뭐죠 이게? 네 네 네 와우 정말 맛있어보이네요 우와 와우 uh 이 스읍 방에서 탈출하기? 수저로 이거 열어 어? 그냥 열리네? 아우 어두워 자 한입만 먹어볼까? 냠냠냠냠 자 한입 더 먹어볼까? 음 밥 먹어야지 으앗 아... 배가 부르지만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다 먹어야지 정신이 없이네 음... 어엏! 거헛! 무조건 죽게 돼 있나 보네 음... 너무 맛있어서 맛이 감... 뭐가 이렇게 쉽게 열려? 어? 이거 방에 적어있네? 잠깐만 다이얼이 있는데? 다른 모든 시계와 같은 시간? 어? 뭐야? 라이터? 어? 원래 여기 달려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 책이 열리는구만 오 침대 아래 문이 있어? 다른 시계와 같은 시간? 오 굿 이걸로 여는거야 그렇지 휘오 5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 먹고 있어요 아 쉣 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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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미친 잠깐만 아 미친 어떻게 해야되지? 아 미친 뭐 저기 안돼? 악 10초 네? 아아 아 죄송해요 아아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열어 열어 빨리 열어 빨리 빨리 변신아 빨리 아 씨 아 씨 수저로 때려 그렇지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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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응? 불 붙여 더 강력한 불이 있어야 돼? 잠깐만 우선 그림부터 놔놓고 왜 시계를 못 보게 저렇게 해놨을까? 원상대로 해놔야지 또 지랄할라 원상대로 놔둬 오케이 아까 5시였지? 오케이 꼭꼭꼭꼭꼭꼭꼭꼭 주 먼저 서쪽에서 온 남들부터 허락했다 그들은 여행오는 딱 짐짐으로 내놓았고 동쪽에는 극렬히 까맣게 타버렸어 서쪽에는 서쪽으로 온 남자는 어둠을 허락했고 지구의 네 짐승에게 내놓았으며 동쪽에 도착한 그는 잠시만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열쇠? 어 뭐야 이게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미.. 이거 어떻게 밀어? 뱀? 그냥 여기 앞에서 불 얼굴에다 얼굴 때려 무슨 미니스러워 아아아아... ... 하하... 하하... 으으으으으... 크아!!! 크아아아아아 slide 아아아아아ład 앙 PI 앙기모찌 우후 01 çar 우.. 지네 맞췄구acy 이제 알았어 지네 한입에 먹어버리기 아우 속안 좋아 아 한울아 밥도둑 고마워 다야 아 으 으 으 디디디디 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자, 모르겠는데, 얀 나는 겁쟁이랍니다 아무소리도 안 나요! 박경찰 하느라 고마워 바보소 리더 퀴즈! 미친 차라리 밥을 먹고 죽는게 덜 아프겠는데? 어? 밥을 먹고 빨리 죽는게 낫겠어 미친 근데 이걸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 미친 좀 더 강한 화력이 필요하다? 이 방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바닥에서 봤던 뱀이랑 똑같은 똑같은 거거든? 저 키를 가져와야 되는구나 음... 이걸 어떻게 알지? 음... 이걸 어떻게 알지? 서쪽의 어떤 남자가 그리고 죽어버렸어? 서쪽... 서쪽에 어둠에서 온 남자가 나중에 동쪽으로 왔을 때는 불타 죽었다 그랬거든? 가운데가 뭐였나? 어? 올 뱀? 아닌데? 서쪽에 있는 남자가 서쪽에 있는 남자가 불타가 램프 불탔으니까 램프? 잠시 다시 보기 보고 있어? 어.. 빨리 뭐야? 뭐래? 머리 머리 빨리 아기 램프 사신 아닌데 빨리 다시 보기 스킬 그는 어제 다시 보기를 보면 깔깔대고 웃어넘겼다 여기서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되나? 창문 깨고? 굳이 이 방에서 이렇게 나가야되는거야? 이거 아래만 깨고 매달린 다음에 떨어지면 될거 같은데 죽은 먼저 서쪽으로부터 온 남자에게 어둠을 허락했고 그는 여행하는 동안 자신의 살점을 지구에 내 짐승에게 갖다 내놓았다 서쪽으로부터 온 남자는 어둠을 허락했어? 사신인가? 안되는데 죽음은 먼저 서쪽으로 온 남자에게 어둠을 허락했다 할미꽃? 그는 여행하는 동안 자신의 살점을 지구에 내 짐승에게 내놓았다 어 잠깐만 이거다 이거야 아 이거야 이거 순서였어 내 짐승에게 내놓았고 어둠에서 온 남자는 내 짐승에게 살점을 내놨고 불타 죽었다 그렇지 나뭇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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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뱀! 뱀! 나뭇잎? 뱀! 뱀뱀 나뭇잎 뱀 뱀뱀 나뭇잎 나뭇잎 뱀뱀 포크 숟가락 정답 나루토 나루토 좋구요 네오나르도 다비처님 감사합니다 포크가 포크가 보고있는쪽이 여긴데 수저가 보고있는건 이거고 음... 뭘까 포크랑 수저? 포크랑 수저 아... 차주전자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밑에 뱀이 있었거든 숟가락 조사가 안되는데 어... 어... 뭐야 수저에 사과가 있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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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잎 사과 수저 Flug 샤워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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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 나뭇잎 사과 아아 그렇지 나뭇잎 사과지 요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지그지 됐다 저렇게 큰 거는 뭐 괜히 건드렸다가 난리 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어디 보자 칼로 제거해야 돼? 음 장돌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제목은 메두사와 뱀 메두사와 뱀 메두사와 뱀 메두사와 뱀인데 왜 뱀 대가리하고 메두사 머리가 저렇게 돼있지? 불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뭐 바뀔까? 저걸 틀어놓고 여기서 맞춰가지고 메두사하고 뱀 대가리로 그림자를 맞추는 것 같은데 저걸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걸 테이프를 잘라? 칼이 있어야 돼 우선 이 아래를 열어보는게 맞으니까 아래를 열어보고 원래는 내가 열어보기는 했었지만 원래는 열어야 되는게 맞으니까 어 잠깐만 다 정상이지? 됐어 해놓고 걸어놓고 걸어놓고 일으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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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鍵 어! 다른 음식이다 포크다 포크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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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에 오면은 포크로 눈 찔러야 되겠다 뭐야 이거 음 으 으 Jingle 으으으으으으으으 multipl 내장 볶음 칼 기다려봐봐 저 이제 코르크 저 아까 전에 코르크 따기 하나 있었거든 여기다 스토브 놓고 그 다음에 스토브에다가 라이터 붙이고 어? 연료가 필요해? 뭔 연료 아니 뭔 연료 슈발 이 그림 태워 그림 태워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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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연료 이걸? 이걸 연료로? 어이씨 어이씨 여기 초들 많네 여기 뭐가 있을까? 여기 뭐가 있을까? 락스? 이 미친 포크로 열 수 있겠다 이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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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야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뭐야 뭐야 아 이걸 합쳐야 되는구나 아 이걸 합쳐야 되는구나 아이씨 어떡하지 나 진짜 이번에 아무것도 건드린거 없어 그림? 아 잘 됐다 아 잘 됐다 가 안 보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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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쩌라고 이 미친 아줌마야 그래 나 왔다 어쩌라고 루카스가 그랬어요 루카스가 그랬어 루카스가 있었어 루카스? 루카스 아 루카스 그 녀석은 너는 아직 못둘 루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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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인데 어디보자 이걸 어떻게 꺼내는걸까 이걸 어떻게 꺼내는걸까 흐르는 면이 조금 더 잘 안거리고 있다. 흐르는 면이 몇가지. 흐르는 면이 몇가지. 흐르는 면이 몇가지. 흐르는 면이 몇가지. 이거 두개를 얘랑 합쳐서 이걸로 메두사 머리 만들 수 있겠다 칼이 어딨냐 아 이걸 틀어야 되는데 칼이 없어 문 옆에 책상 뒤 사이에 뭐가 있어요? 헛소리 같은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우선 스토브 갖다 놓고 여기다가 그림 놓고 혹시나 걸릴수도 있으니까 칼이 어디 있을까? 칼만 있으면 되는데 어 잠깐만 이런게 왜 있지? 쥐죽은게 이유 없이 왜 있지? 하니 미친! 칼이 어디 있어? 밑에 있나? 책상 밑에? 형 아까 숟가락 포크 인형 있잖아 거기에 숟가락하고 포크 주면 안 돼? 그건 주는게 아니야 뭔가 아무것도 안 뜨던데? 다음 식사 때 나온다고? 다음 나한테 다음 식사는 없는데 지금? 이거 떼버려가지고 아 이거 뭐냐? 우와 저기에 칼이 있어 미친 오케 여기에다가 이거 집어넣어 놓고 자아 아 여기 아니야 여기야 또 자아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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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쥐로 하는건가? 여기 뭘까? 번호로 하나? 택도 없는데? 택도 없는데? 번호랑 포크랑 전부 조합을 해? 전부 합쳐? 아니 딱 봐도 이거 같지 않아? 딱 봐도 이걸로 될 것 같은데 포크 줄나 꺼? 뭐야? 아니 이게 된다고? 뭐? 말도 안 돼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어어어ㅏ어어어어어어우 하하하하 아 미친 장난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우리 우리 뭐 여러개 필요도 없잖아 그지? 우리 여러개 뭐 알 필요도 없어 우리 이미 많은걸 알고 있다 히히히 바로 이거야 어어 됐어 잠깐만 여기다가 크림 갖다 놔야 되겠다 소리 한번 땡 하고 울릴거니까 그지? 학습 시 시 시 시 아 그 소리가 뭐였어? 한입 먹어 한입 먹어 음 꿀맛 어우 어우 내가 토하는 소리야 망수야 보펴zone 이제 기다려주세요 오 아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겠지? 자 다시 오세요 아가리타님 빨리 와주세요 뭘 마셔 안오네? 아 놔 아 놔 아 놔 아 놔 아 놔 아 놔 아 놔 아 놔 아 놔 아 놔 아 놔 아 놔 아 놔 아 놔 아 놔 아 놔 아 놔 할머니 안녕 아 놔 아 놔 도대체 어어 저한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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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아, 아주 창작 글짓기 대회 대상 탓이겠어 할머니 상상력 오죠 마치 어른들 다 주무시고 난 다음에 집에 혼자서 새벽 3, 4시까지 혼자 컴퓨터 할 때 우리 모습과 같지 않냐 이거 와 내 세상이다 띵띵띵띵띵띵 자, 만 비질 않아 불 붙여버리기 I'm going out of my mind we've got to get back I'm not enjoying this dangit 네? 이 할머니 올 때마다 물 맥혀 어휴... 가까이 오지 마시고 가세요 아휴... 넌 너무 억지마 넌 먹어야 할까? 좀 맛있는 걸 갖고 와 죽이기 전에 됐어 이제 모든 건 끝이야 됐어 됐어 티뜬 야.. 나는 포크가 이거.. 배밀 줄인.. 정말 상상도 못했다 다음 들으세요 랜잇! 어디가? 어디가? 빨리, 빨리! 랜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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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 Ford exploring 랜잇! 경고 grositionally 정 acept기 소 kommer Joey 랜잇! 아니 아멘 오 WOMP 오윽 의왕 흠 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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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OOOOO GOGOGO NO NO FUCKER I'M GONNA MAKE YOU EAT THAT KNIFE OKAY GOGOGOGO GOGOGOGO GOGOGOGOGO 아 아 아 아 빡세네 과학적인 카드게임을 플레이합니다 20일 플레이 베이커 가족에게 쫓겨던 클렌시는 마당 문으로 향해 달려가다가 마네키에 걸려 넘어져서 흰색의 칠해진 방에 들어오는데 여기 왜 미치광이 방이지? 하고서 들어가게 됩니다 헉 뭐지? 뭐지? 내가 어디야? 뭐야 뭐야 저 기구는? 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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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이 그 이 엑 이 이 이 이 이 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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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승리를 내려둬다. 넌? 뭐 생각해보니까? 이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법무를 해볼라. 너희 파악이 장전을 PLAYED? 그냥 넣어놔. 다시 넣어놔. 21. 21. 2, 2, 2, 2.. 그리고 너. 루시. 아아아아 장난치냐? 유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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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유 유지유 저게 10인데 11 12였으면 난 지금 최대 숫자로 나온거고 8 2 2 6 11 전반은 아주 낮은 숫자라는 얘기네 한 5 3이나 4 그정도 되겠다 3,4카드를 갖고 있으면 내가 그런 카드보다 낮게 나올 확률이 적으니까 나는 받으면 안돼 제발 3 4 4 5 5 5 5 5 5 5 6 5 5 5 5 9 10 9 높은 숫자는 다 나왔네 5 10 5 5 5 5 5 5 5 6 5 5 6 4 5 6 5 4 5 5 오케이 오 인의 린라이벌 콜라이 핀어 예 오오오 UFO 흐 penetration 와...시 안되 안되 유지 과연 아 아 아멘 아.. 아.. 네.. 가야가 아.. 집에서 나의 가족이 있어요. 아.. 한 번 더.. 파트너.. 아.. 그 기도를 하죠. 하프남이.. 죄송합니다. 아, 괜찮은거지.. 뭐.. 에이.. 에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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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르바이트 yükänge! 아! 나는 manufacturers에 설명하는것들도 엄마야. 항상 모든 Shin Boo! 내가 죽음城 사게단 Stra매 같은 Тут 어? 으아... 으아... 이 카드가 테이블에 놓여 있으면 상대의 배팅을 2씩 올립니다 카드를 뽑습니다 댁이 없는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6업이 났지 10 10 11 그럼 나올거 9 나는 안받아야지 안받아 안받아 넘었다 넘었다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도 20일이 넘었잖아 쟨 죽었어 잘해 린이 강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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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뽑은 카드를 덱으로 되돌립니다 오 나는 6카드 뽑으면 딱인데? 오케이 음 잘가라 후만 잘가라 후만 미친놈 카드캡터야 나 두 개를 올린다 음 너가 썼기 때문이야 난 안 쓸라 그랬어 어 심보가 고약하구만 울어라 호주만 그렇지 그렇지 오 지금부터 더 지니어스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스매치 종목은 블랙잭입니다 뽑아야지 이건 오우 또 써?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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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어? 데스 헐 데스 헐 데스 헐 어? 엣 아우 이어 필요 없는데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10, 10일이 있어? 아우 뭐야 그렇지 두 번의 기회 완벽하게 마지막인데 2가 나오면은 보내는 거고 제가 계속 스테이 스테이하는 거 21는 죽어도 아냐 그럼 8 20이란 소린데? 8도 아니야 저기 앞에 나와있잖아 7도 아니고 6이야? 그럼 내가 이기는데? 크랜시! 에어어억 오프먼 bbjn 아 삼겹쇼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왜 이래? 헐 뭐야 와... 죽은 시체한테 전기통이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 거야? 아... 오 마이 가시 오 마이 가시 오 오 오오 이것이 상대가 마지막으로 뽑은 뒤집은 카드를 덱으로 되돌립니다 아 이거 애매한데 우선 뽑아봐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어 예스 더 좋아졌어 어 클렌시 저 두개씩 올리는게 좋은게 아냐 절대 상대방이 덱에서 가장 최적의 카드를 뽑습니다 어? 나한테 뾰다 정리적인 문에 비해 잘 안가서 일어났어 진짜 죽을냐고 좀 죽었잖아 안 돼 나한테 뾰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꼬아봐 오케이 아... 블랙잭에 소질 있는데? 뒤져!!! 어? 어? 이새끼가? 깜짝이야 와... 오이새끼원 아... 오이새끼? 맞죠? 렛츠고 아게인 와...씨 10, 10일이나 와 있는 상태란네 와아 죽을 뻔했네 무조건 뽑아야지 이건 좋아 높은거 절로 갔어 10만 안 나오면 돼 10만 안 나오면 돼 어 굿 아 굿이야 굿 I'm gonna stay 10만 안 옴 후 후 후 후 후 이번에 죽일 수 있겠다 잘하면 많이 뽑아야 되겠는데 이 카드는 모두 100을 올립니다 상대는 으뜸 패를 사용해도 카드를 뽑을 수 없습니다 뭐야 으뜸 패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오케이 상대 으뜸 패로 카드 뽑기 불가 아 그러네 어 위협이나 올리자 하하하하 아 막판에 죽여버려 음 히히 잘가 바이자이진 할거 다 하고서 보내는거야 인성질하는거지 바이자이진 으으으음 또라이같은 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앞에 좀 치우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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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평화롭게 조용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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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국인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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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 정상적이네 지금까지 락픽? 이건 락픽? 아 이거 집 밖인가보다 미국 애들은 집을 이렇게 나무로 지어가지고 왜 락픽을 주지? 아 깨끗한 옷 야 집이 엄청 크네 락픽 작은 부품 뭐죠? 어 여기도 정상적일 때 한번 보고싶었어 집에 바가 있잖아 얘네 집엔 와 개잘사는 집이지 그래도 만질게 많네요 어 이건 누구 방일까 누군가 방인데 내 방인가 이게 뭔가 걸 수 있어 언니 지금 저거가 내거 뭐? 뭐야? 음... 그러니까 저 꼬마가 결국 짜짜라짜짜짜짜 파게티 요리사였단 말이지 아이고, 깸기백님 감사합니다! 자라짜라짜짜짜 파게티 라틴인 스트랙이었지? 이게 여기에 쓰일 줄이야 내 노트북에 그 더러운 손때라고 했지 레킹 시절기에 질투나서 그러는거면 휴대폰과 컴퓨터에 똑같은 암호를 쓰면 이렇게 되는거야 군뱅아 휴대폰과 컴퓨터? 엄마? 디디? 디디? 뭔 소리야? 뭐였지? 아이고 루카스? 뭐지? 괜찮으세요? 네 뭐야? 뭐야? 왜이래 갑자기 분위기 손뜨거워 너 가족들 다 어디갔냐? 그래서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한거야 아 믹스야 고마워 뭐지? 어우 놀래라 노래 왜이러지? 음흠 음흠 위춘 창문 고치기 하판에 못지라기 루카스 생일선물 아니 아빠 엄마가 다 없어졌어 아니 아빠 엄마가 다 없어졌어 아 아 oh shit Zoey? 여기 봐. 도와주acement의 세juk. 다우는 어떤 그 멋진 그 가사에 대해 주신가이! 예제옹... 나무 леж같아! 도와주여! 도와주! 도와주! 오! 나 안 돼! 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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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있는 거 못지? 지금 지금 만나면 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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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하 우리 못 하겠지? 뭐하는거야? 이리와요? 내가 물고룩을 받을때, 내가 물고룩을 받을때. 엄마가 그냥 가르치게 해. 아빠! 너가 내게! 너가 내게. You'll do as I say, you will do it 어떻게 나가 You can't keep me out 어떻게 나가냐고 어떻게 나가냐고 아! 아! 넌! 안돼! 안돼!! 아.. 아 아니 미친 어, 나이스 거꾸로 갔다 창문 이리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 아, 이거 화이팅 방금 방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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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어 뭐야 또 끌려가 아이 미친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 저기로 나가자 저 문야 바로 이 문야 바바바바밤 바바바밤 오 오마이갓 오마이갓 왜이래 어어 깜짝이야 아 방금 전에 렉걸린게 더 무서웠다 아 어 Together What's the big idea Zoey? You ain't going nowhere! Well now, there you are!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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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p 아멘, 열줘. 아멘, 열줘. 아멘, 아멘. 뭐? 너 너랑 떠나 바닥에 남아? 너는 너의 작은 딸형이야? 안아, 안아, 안아 오빠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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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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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첫번째 DLC였구요 자 이번에는 두번째 DLC 2월달에 요번에 가장 최신에 나온 것들 한번 해봅시다 음.. 이것도 첫번째 DLC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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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엔딩이 있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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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그냥 서바이벌 하는 건가봐요 저렇게 해서 아이템을 먹어가지고 오랫동안 살아남는거 잭의 생일이지만 잭은 선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잭이 원하는건 음식뿐이니 가능한 빨리 찾아다주세요 가능한 짧은시간에 배고픈 잭에게 음식을 가져다줘야하는 미니게임입니다 잭에게 먹여라 배를 빨리 채울수록 랭크가 높아집니다 온가족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죠 스테이지 여기저기에 온갖 맛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어서 잭에게 가져다주세요 고고고고고고 뭐야 이거 어떻게 가라고 어떻게 가라고 아빠 드세요 이거 양념이에요 와 이거 뭐야 짠 짠 짠 짠 짠 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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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와우 이거 뭔 총이야? 오 예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갑니다요! 더! 더! 정말! 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만 재밌는데, 이거? 공간이 부족해? 금방 가요, 아버지! 그만IA 더! 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DLC가 도대체 이번에 새로 나온 DLC가 뭐람? 헬로 마마 병기통에 피자 있어 어? 어 총알 없네 이거랑 딸들이랑 이십일? 아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설명을 잘못한 점 미안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게 두번째 dlc고 쓰레기? 아아 다 먹였다 어 예에이 어 시험구역 열렸다 썩은거는 싫어하나봐 음 상을 스킬로 줄거야 음 가지고 있으면 스킬이 발휘될거야 예지능력은 뭐야 아이템이 어디있는지 보여준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배워봐 죽겠는데 왜이렇게 오래걸리지 고고고고고고 오 렛츠고 뭐야 과일맥주가 됐네 뭐야 이거 같은 방이잖아 어떻게 이런 게임을 이렇게 유쾌하게 만들 수가 있지? 와우 왕이다 예에에에 문 열어버리기 아 저기 뭔가 있는데 항문 파열? 항문 파열? 어 일을 이렇게 참 부금이 중요해 그치? 빨리 밥 먹여야 되는데 아빠 여기 있나? 식사하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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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토하는 거 봐봐 뒤에 노란색이었나? 여기 다시 와야되겠는데?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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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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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다 됐는데 이것만 가져가면 좋아할라나? 제법 해가 부르대 이거 갖다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아 뭐야? 안 끝나? 아 이쪽 방 여기 왼쪽 구석에 있는 것을 아 미친 아 미친 여깄다 아 제발 아 빨리 가야 돼 아 B 됐네 아 아 아까 전에 저쪽을 한번 훑고 왔어야 되는데 아 아 아 구석을 한번 훑고 왔어야 되는데 아 아 게임 개 유쾌하네 본관 엄청 큰데 여긴 아 파란문 들어갔다 나왔어 산탄점보다는 그냥 권총이 나오려나? 예지력 예지력 왓 이즈 택기 써롱 좋다 됐어 이렇게 가자 그냥 채장전 먹었지? 오케이 후 고고고고고고 2층부터 뒤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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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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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지력 좋구요 다 보이네 매매 근데 먹을게 안나오고 무슨 약초같은게 나와 어우 시간 많이 벌린다 왓 더 뻑 얘 버리자 이거 다 쓸데없는게 너무 많은데 이 방 한번 더 와야돼 뛰어내리게 없나 여기 자 케이크 먹고 오우 책 미친 먹보 왓 더 뻑 어 아이고 캠기백님 살아있네 캠기백 살아있네 캠기백 아 캠기백님 감사합니다 아우 얘네 이것만 먹으면 안 좋아할텐데 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뭔가 이런거 말고 음식 미친놈 음식 그래 케이크에다가 후춧가루를 뿌려 아니 미친놈 음식이 없으세요 어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놀래나 할망구도 있네 여기 다 왔어 왔어 아 참 뭐고 이거 어 어 좀 더 빨리 뭐 찾을 수 있나봐 문이 안열리냐 이거 어 fuck 아 버려지지도 않아 야 그냥 먹였어야 되나봐 야 양념 먹여버려 그냥 퐈아아악 음 토하면서 먹어 토하면서 쳐먹어 요거 양쪽으로 문이 열려있냐? 버그인가? 아야 뭐야 와우 와우 아 셰트 뭐야 오 엄청 커 아 아 겁나머네 야 이거 S급으로 어떻게 깨냐 가방공간 두배 이상 더 있어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때 뭐 뭐 뭐 뭐 와 와 이거 두개 먹으면 끝일거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깐 아 제발 끝나 제발 아이 미친 이거 이정도만 넣으면 돼 그만 먹어 끝 그렇지 오 음 밥먹이는거 개힘드네 이거 말고 아까 딸들이라는거 딸들이 뭐야 금지내동 영상에서 이거 아 이게 그냥 저게 있다고 해피엔딩이 있다고 음 아 아까 전에 배드엔딩 본거에요 오케이 이번에 해피엔딩 한번 봅시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해피엔딩은 아니고 바로 트루엔딩 오늘의 topnews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바이오하자드의 해피엔딩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건 인정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루카스 비밀번호가 뭘까 루카스의 비밀번호가 루카스의 비밀번호가 1026일까 손님들을 트레이어한 침대에 배정했어 핸드폰 보면 나온다고 1019 1019 1019구만 1019구만 시간 ская 저 아래 뭐있던데 tr 이 아래 흠 락픽으로 열 수 있는게 어디였더라 우선 사람들 변하기 전 얼굴 변하기 전 얼굴 으흠 아 2층 이었어 응 맞아 2층이야 이불에서 근데 어떻게 하면은 진엔딩 보는건데 오케 우선 1019부터 가고 10년에 청년 때 전화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늙은이가 내 얼굴을 때렸다 야담받지 않고는 엄마의 요리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난 그냥 조가 요가하고 있을 때 들렀을 뿐인데 나보고 변타라고 했다 늙은이가 취해서 내 모든 물건을 베란다의 빨간 상자 안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내 모든 물건을 베란다의 빨간 상자 안으로? 베란다 빨간 상자가 어디지? 베란다의 빨간 상자 안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으랭의 빨간 상자 import다 여행을 한번 담고 phase 3 밤을 털뜨려야 한다 내가 다시 압박할 자고 베란다의 utilise 베란다의 물건을 지 bereave 된다 베란다 빨간 상자 이리로 나가면은 이리로 나가면은 밖으로 튀는거 이거 뭐야 이쪽으로 튀면 안되나보네 그러면은 이따가 가라지로 튀면은 아까 그렇게 튀는거고 가라지로 튀면은 아까처럼 걸리는거고 일로 튀어야되는거 아냐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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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올라가서 다시 주고 게임을 시작하지 포크는 지금 못챙겨요 게임 참 기분 나쁘게 잘 만들었어 이제 내게 사진들의 Nie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스럽다 미친이블린 흡미를 에어씨 뭐하는 거야? 뭔 소리야? 베난다 지금 못가져 베난을 spre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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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거 지금 가족들여! 걸어, 발! ah! 간다! 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하! 들을 수상하자 이제. 아몸으로 하하하하! 씻음을 당겨온다. 아악. 이젠 제가 죄송한다. 나는 안 좋아하려고 한다. 아악. 아악. 야 이거 덜렁덜렁 거리면서 올라가는 거 표현해 놓고 봐봐 아 눈 감아 여기 리얼루다가 여기 밥경찰 나온다 안 돼! 안 돼! 이 밥경찰!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안 돼! 밥검찰청 여기인가? 어 여기다 바로 이 박스야 뭐야 이게 뭐야 아 나갈 수 있구나 개머리 끼워가지고 정문으로 해서 트레일러 있는 쪽으로 나갈 수 있어 저기다 개대가리 하나만 끼우면 되잖아 그지? 그지? 저의 조이 저의 조이 저의 조이 우리 지속을 지켜줘야 돼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기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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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g친 아 이 미친 이걸 어떻게 안 걸려 오 쉣 오 쉣 오 쉣 쉣 쉣 오 개빨로 오 쉣 오 쉣 오 쉣 오 쉣 미친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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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병신아 뭘 깜짝이야 깜짝이야 뺨 바라 밤 밤 밤 해피지 말고 아이고 깜김백님 감사합니다 배고파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살아있네깜기백 살아있네깜기백 아 감사합니다 음 위험하지 정말 위험해요 경찰나 주당엔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천혜 만난거처럼 왔을것 같아요 절구해준 보다보니 이 조언을 드릴게요. 배 주변에 열삭가량 조선을 방향을 치면 전관하자면 그의 말 걸면 가자면 빨리 도망치세요.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어요. 그걸 주입하면 증상이 멈출거에요. 에스테라... 아, 아우. 아, 아우. 이게 뭐야? 아우. 이렇게 조의 고독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조는 매일 이제 광기에 사로잡히버린 가족의 소나기를 피하며 미아가 편지에서 말했던 혈청을 찾습니다. 밤이 되면 가족은 사료계에 잔치를 벌이고 이블린의 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악화됩니다. 결국 조는 혈청을 찾기 위해 최후의 희망인 애단을 만날 테지만 그날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공포가 시작되었죠. 아... DLC도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었네요. 마음에 쏙 듭니다. 조의... 조가 굉장히 불쌍해서 조한테 혈청 줬을 때 어떻게 됐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애단으로 플레이할 때 조한테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조 말고 옆에 있는 다른 애한테 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지선다에서 저 굉장히 불쌍한 친구예요. 자 오늘 바이오 하자들 DLC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원해주신 카르미네아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